내가 넣으니까 같이 하자는 거야, 응? 이거 상장만 하면 무조건 최소한 다섯 배 이상 완전히 보장된 거라니까. 그래? 야, 나도 목돈 있으면 좀 늦는 건데. 그럼 나도 좀 할까? 한 2000년도? 아, 됐어 됐어! 어? 아니,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. 무슨 쓸데없는... 재수씨. 아,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그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. 아니, 기회고 뭐고 저흰 그냥 빼주세요. 저흰 그런 거 안 해요. 아니, 당신은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럼... 아니, 퍽이나 생각이 있겠다. 야, 적금 찾은 거 그거 넣으려고 그런 거잖아. 아, 그거 찾으면 어차피... 아, 그냥 밥이나 드시라니까. 어이구 참... 그래갖고 눈에서 레이저 광산 나오겠어? 당신...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 번번이 날 그렇게 개망신을 줄 수가 있어? 어떻게, 어떻게! 아, 개망신은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. 다들 뭐라고 그러겠어? 뭐 사업한다는 놈이 마누라 허락없이 돈 2천도 못 걸리는 등신이라고 생각할 거 아냐? 등신 아니면 될지 뭘... 아, 그리고 지난번에도 은표씨 다이아몬드 광산인지 뭔지 투자하라고 그랬어. 그때 얼마나 손해 봤어? 아, 비켜. 나 좀 비켜. 아, 빨리 비켜. 왜? 왜? 아유... 안 비켜? 아유, 쟤... 빨리 비키라고! 야! 씨! 에이! 에이! 어이, 씨가! 어이, 나 감히..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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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보고 있냐, 둘이? 죄송합니다. 아니요. 뭔데요? 너희들 내 산속한다며? 저 며칠 눈 많이 봤는데 괜찮냐? 아, 그러게. 나중엔 가자니까. 괜찮습니다. 갈 때 가야죠. 뭐 하는 거야? 뭐가? 진짜... 뭣을 하는 거야, 너희들? 아까 방에서부터 유치하게. 뭣들이 증말이잖? 제..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진짜... 하... 아우! 아우! 아! 아이, 자꾸 시비 걸래? 뭐가? 시비는 누가 넣는데? 좋아. 해보자, 이거지? 아, 옛날에 안 그러더니 왜 자꾸 이러지, 요새? 아, 뒤늦게 사춘기야? 뭐? 야우! 에이, 까부를래? 해보자, 이거지? 좋았어. 에이! 아 운전 좀 조심해서 해. 오빠 나 원래 이렇게 운전하는 거 몰라? 그렇게 운전할 거면 바꿔. 내가 운전할 거야. 싫으면 버스 타고 오든가. 아 또 방지턱이잖아. 속도 좀 줄여. 아이! 아이씨 뭐야! 아이씨! 이러게? 내가 속도 줄이냈잖아. 어 그래? 이러기라 이거지?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? 내 머리 두 번씩이나 받게 해 놓고? 그래 봐. 어디. 아 진짜 어디지? 헷갈리네. 잘한다. 어떻게 아버님 산소를 까먹냐? 눈이 왔으니까 그렇지. 그럼 잘난 당신이 앞장 서든지. 사람 아파 죽겠는데 일으켜주지를 못하니 이거 웃겨 안 되냐? 아이씨. 남 넘어진 거 비웃더니 꿈 좋다. 웃기긴 좀 웃기나. 한번 해보자 이거지? 해보자고? 그래 해봐. 내가 해보자면 무서워할 줄 아... 아이! 아이씨. 이 사람이 진짜 뭐하래? 아! 해보자 이거지? 그래 해봐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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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강석구로 사람 죽이려고 던지네. 어? 뭐가? 당신은 그럼 나 죽이려고 그렇게 극놈 눈치를 만들어? 그래. 어디 한번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. 그래 해보자. 일로와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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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밟혔어 밟혔어. 그렇게 나한테 눈을 강석구로 던져놓고. 하지 말라고? 일로와. 아이씨. 아이씨. 그만해 그만. 나 다쳤단 말이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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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해. 참 좋을 때다. 그러게요. 로브스토리 한 장면이네요. 그 사람 참 봄이 좋네. 우리도 전을 타고 있었는데. 아아 Timothy nuestra. 으음 으음. 아아. 으음. 으아악. 으음. 으앙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! бум. бум. 그래 둘이 언제까지 당당하실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팽팽한 냉정관계를 지속하며 서로를 집어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둔 위순재와 교장선생 타임 당신의 밤 9시가 드라마틱해집니다